학교는 민감한 지역이다. 섣부른 행동은 삼가도록. 통신 시작! 한동안 이쪽 임무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 모양이군. 퍼펜마스터라고 했지. 자료는 김가면 씨한테 전달받았다.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실체를 가지는 인형 타입의 우두머리 격인 개체라지. 인형 타입의 차원종관은 나도 과거에 교전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강력한 개체는 처음 보는군. 게다가 본인은 모습을 감춘 채 자신과 똑같이 생긴 인형을 조종하는 것으로 파괴 행각을 벌인다니. 이거 꽤나 성가신 적이 나왔군. 이번에 네가 교전한 개체도 본체는 아니었던 모양이지. 아무래도 전공법으로 상대할 개체가 아닌 것 같군. 다른 방법을 모색해봐야 할 것 같다. 새로운 지시사항이 하달됐다. 브리핑을 시작하지.